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을 상품화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취재해 보도한 BTN의 기사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지사를 두고 불교계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디스트 채널은 BTN이 제공한 기사를 일면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사례와 경각까지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소식을 해외로 전하고 있는 BTN 국제팀이 BTN 뉴스에 보도된 불쌍해자를 비롯해 해외 사례까지 모아 부디스트 채널에 관련 기사를 제공하자 다음날 해당 언론은 일면에 기사를 게재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미국의 한 신발 회사는 탱화로 디자인한 신발을 출시한 후 미국은 물론 해외 불교계 단체의 반발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부처님을 장식품으로 전시한 이 업체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부타파로 2010년 인도네시아의 분점을 열어 인도네시아 종교성 장관과 불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폐업됐습니다. 당시 메프나바슈니 인도네시아 종교성 장관은 업체 폐쇄를 촉구하며 종교 관련 명칭과 주류를 파는 곳에 불상을 배치한 행위가 불교도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부타파는 1996년 프랑스에 기업해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는 요식업체로 현재 두바이와 런던, 프라하 등 25개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거대한 불상을 배치해 동양문화를 표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는 종교의 상징물을 단순히 인테리어 요소로 이용할 뿐 아니라 부름주개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골적으로 무시하듯 주점의 배치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초 미얀마 양곤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뉴질랜드 출신의 남성은 불교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유흥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부처님이 헤드폰을 착용한 채 환각상태에 빠진 것처럼 표현한 홍보물을 배포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미얀마 법원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선 불교 모욕행위가 범죄인 만큼 해당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내용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교 상품화와 회불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해당 종교인에 대한 배려로 여길 뿐 법적 규제나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대표 불교국가 태국의 한 불교단체는 부처님의 이미지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발과 카펫, 넥퀸 등의 부처님의 이미지 사용을 제안하고 가구나 장식품으로 불상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하며 한편 애완견의 이름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부타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자세하게 지침을 안내합니다. 올여름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된 불두의자가 불교계에 큰 반발을 산 만큼 우리 불교계 내부에서 산부의 위상을 지키고 무음별한 상품화를 규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